안녕하세요. 첼티브입니다. 오늘은 하나옵션이 계량한 이종모함이 창정비급의 성능 계량 후에 다시 전투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군이 기존에 운영했던 낡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퇴역까지 고려했던 구형 209급 잠수함으로 최첨단 시스템과 각종 핵심 부분이 완전히 계량되면서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작전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가장 강력한 비대칭 수단인 잠수함 전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전략무기 체계에서 최정점에 위치한 잠수함 전력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체적인 제작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 등과 접촉해 기술이전을 통한 잠수함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사업이 장보고일 사업이며 독일에서 개발된 209급을 대한민국에서 기술 도입해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의 사업은 세척씩 나눠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었으며 1번함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완성된 후에 직도입되었고 이후에 2번함부터 대한민국에서 기술이전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209급 잠수함은 장보고 2천, 최무선이 1995년까지 도입되었으며 박위, 이종무, 정훈함이 1997년까지 취역되었고 이후에는 이순신, 나대용, 이역기함이 2001년까지 취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성능개량된 잠수함은 이종무함으로 1995년에 진수된 함이며 1996년 취역해 현재까지 28년에 설령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아홉 척이 도입되었던 209급 잠수함은 1300톤급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 55m 혹은 6.2m입니다. 전체의 임무 요원은 50여 명 정도로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며 스노크를 이용해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기를 충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제대식 잠수함입니다. 무장으로는 8개의 어뢰발사관을 이용해서 중월에 14발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북영에서는 3척이 하푼 잠대지 미사일까지 통합해 공격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능개량과 창정비 개선에 따라 209급 다섯번째함인 이종무함도 성능개량에 들어가 최근 하나오션에서 해군에게 정식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성능개량 내용은 통합전투체계를 국선화해서 개발한 것을 적용했으며 이 때문에 독일의 낡은 전투체계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또한 신형 공격 잔망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여기에 선배열 예인소나가 적용되어 장거리 표조까지 수중 250m 이하에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작전능력이 기존보다 3배 이상 확장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성능개량 사업에 적용된 잠수함 전투체계는 선배열 예인소나가 국선화된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으로 공격 잔망경만 프랑스 샤프란사 모델을 도입해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주요 시스템을 국산 제품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차후의 우정유지와 보수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에서는 이미 성능이 개량된 209급 잠수함 세척과 함께 이종모함까지 추가적으로 개량되어 다시 재취역하면서 214급 잠수함, 3000톤급의 잠수함과 함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천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이전에 도입한 낡은 잠수함에 대한 퇴역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209급 잠수함에 적용된 독일 아틀라스 타의 전투체계와 쏘나에 대한 성능개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체계가 쏘나와 전투체계 시스템으로 독일에서 생산되어 장착된 두 가지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 단종이 늘어났으며 해군에서도 시스템 고장으로 제대로 작전 수행이 어려운 일수가 늘어나면서 골질을 썩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아틀라스 사는 해양과 어뢰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세계적인 방위산업체로 한국 해군이 도입한 209급 잠수함의 주요 시스템을 공급했지만 25년 이상이 지나면서 고용 시스템을 더 이상 정비 서비스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개발된 비싼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나 쏘나 체계는 잠수함에서 귀와 눈 역할을 하는 핵심어로 수정 수백미터 바다 속에서 잠수함이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공급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점점 해군 기지에 정박하는 일수가 늘어나면서 해군 잠수함 전력이 누수되었으며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을 통해 독일 아틀라스 사회에 노르웨이 콩스버거사가 개발한 잠수함 전투체계와 소나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고용 잠수함에 장착하기에는 비싼 도입 단가로 인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나가파사급에는 노르웨이 콩스버거사의 전투체계와 미국 L3 헤리스사의 소나체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후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209급 잠수함에 대한 성능개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기 처리까지 고민하자 방위사업청은 수리와 도입이 어려운 전략폰목인 잠수함의 전투시스템 곡선화에 착수해 국내 방선업체와 209급에 적용할 수 있는 전투체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기존의 군사 강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투체계를 하루아침에 곡선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윤형하급 고속정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개발 성공과 인천급 허위함에 적용된 국산 전투체계를 이용해서 잠수함 전투체계 개발에 나섰으며 수천억 원을 투입해 LIG 넥스온을 통해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전투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십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어뢰와 레이더, 소나체계 등과 연동해 정확한 정보를 구현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난이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시간을 시스템에서 동기화하는 것이 가장 고난이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각종 시스템과 전투체계를 동기화해서 시스템을 원활히 가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년 동안 단 1초도 틀리지 않는 초정밀한 시간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하위 시스템과 동기화시키는 것이 굉장한 난이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내부적으로 틀리게 되면 모든 시스템에서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며 전투체계까지 다운되어 벽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중에서 잠수함 시스템이 벽돌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대로 수중 속으로 침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게 전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209급 잠수함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성능개량과 유지의 보수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체계와 소나 체계가 통합되면서 209급 잠수함의 탐지 범위는 3배 이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능력은 최대 4배 그리고 동시에 위협을 분석하는 성능까지 4배 이상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정비유지 인프라를 우리 손으로 구축하면서 잠수함의 핵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개발된 원형 209급 잠수함에도 장착하지 못했던 선배열의 예인손해가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독일이 판매한 수십 척의 209급 잠수함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탐지센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9급 잠수함의 선배열 예인손해를 장착하기 어려운 이유는 독특한 추진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9급 잠수함은 재래식으로 설계된 잠수함으로 후방에 4미터 이상의 프로펠러 칠협을 노출하며 강력하게 회전하면서 앞으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선배열 예인손해는 기존의 전투함에 장착되어 장거리 탐지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나 체계 중에 가장 위력적인 시스템이지만 잠수함에 적용하는 데는 프로펠러의 간섭으로 인해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잠수함 후방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선배열 예인손해는 수중에서 가동시 후방으로 소나 케이블을 빼 1km 정도를 전개해서 소나 음탐을 실시하지만 작전이 끝나면 다시 케이블 회수 시스템이 감아 원통형 놀라에 수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9급 잠수함의 후방에 이러한 케이블 수납장치를 장착할 공간이 없었으며 프로펠러 간섭으로 절단 위험이 높아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프로펠러가 노출된 잠수함에서는 고성능 견인 소나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과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해 수년 동안 완전 새로운 소나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스크류 간섭 없이 후방까지 소나를 이동할 수 있는 전용관을 설치하면서 어떠한 잠수함의 자세에서도 프로펠러가 소나를 간섭할 수 없도록 최적화 설계가 적용되면서 고성능 견인 소나를 잠수함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이 209급 잠수함에 적용되면서 해군에서도 퇴역이 아닌 다시 계량에 재취역하는 방식으로 성능 계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최무선 나대용 2억기함이 계량되었으며 2020년 후속함 세척을 추가로 계량하는 사업이 시작되어 이번에 이종모함이 성능 계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척을 국산 시스템으로 완전 계량하는데 1,600억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척당 550억원 정도로 저렴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2.14급 잠수함과 맞먹는 전수성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남은 세척을 계량해 총 9척 모두를 수십년 동안 실전해서 더 오랜 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209급 잠수함이 1.14급 잠수함처럼 AIP 추진체계가 적용된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수중작전 임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을 상대로 최전방에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3,000톤급의 잠수함이 9척 진수되어도 209급 잠수함을 성능 계량해 지속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독일, 프랑스 정도로 성장하면서 구형 잠수함의 수명도 크게 연장되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